구독자분들이 더 편하다는 걸 인식을 못하겠어?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게 구독자분들이 더 편하다는 걸 인식을 못하겠어? 변태가 또 손 좀 내리고 여보 그거 음료 언니 아니야? 음료? 아 콜 올라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생각했어 아까 말 잘했잖아 근데 왜 카메라 켜니까 더 말하네? 이거는 유튜브 그 우리 계획이니까 이거를 시크릿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나 파 왜 이러고 있냐? 이거는 이건 구독자분들이 서서히 느낄 수 있도록 이 큰 그림을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를 구독자분들도 천천히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즐겁게 그럼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? 갑자기 자다가 새벽에 한 시간 동안 생각을 했어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응 운전 좀 할게 운전해 오늘도 퇴근하고 갑니다 나래이션 하는 거야? 그냥 하하 뭐하나 저 죽은 지금 크게 지매 부끄러워 아직 가르치고 있어 황맥 다은거 지금 왜 앵글을 왜 이러면 구독자분들도 불편해 한다고 구독자분들이 고개를 깜딱 해야 되겠어 그러면 난 용납 안 돼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게 구독자분들이 더 화가 나는 거 인식을 못하겠어 고개를 없었지? 어 고개를 없었지? 응 어 괜찮아 침을 다 내렸어요 네 화내지 마 인어만 잘 수 있게끔 좀 해줍다 다시 지켜봐 다섯 깃털이 막 날라다닌다 깃털이 막 날라다닌다 인어는 다 했어 여기 끝까지 와도 돼? 끝까지 안가 에프 지나고 그냥 조금 더 넣으면 돼 그때 새벽에 요만큼은 해놓고 잤었어 앞이 짧은 거지? 응 아 뺄 필요 없어 그냥 살짝만 들어 일단 이렇게 빼면 돼 간편하게 뒤로 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신발이 자꾸 이렇게 돼 빠져나올 것 같아 무리가 있는데? 그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안 되는데 애교 풀어야 되나? 여기 경사가 너무 심하다 응 똥개네 우리 지금 피고폭 피고폭하라고 하면 안 되나? 여보 왜 신났어 노래 불러 왜 자연을 마켓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폭이 올라가요 여기 진정 자연을 즐기는 방법이지 않을까요? 인위적이지 않은 노래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노래 그냥 바닥이나 찍어야겠다 커피숍에서 장작을 팔아요 투자 이런 구조구나 네 이렇게 우와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 위에는 뭐예요? 위쪽에는 레스토랑이에요 라인닝하우스라고 레스토랑이고요 이게 커피하우스 위쪽에는 세 개운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로 가면은 집 못가 아 그래 이리로 갈까? 근데 커피숍도 괜찮아 이쁘다 내일 커피 한잔 먹고 가기에는 어 사장님이네 사장님이잖아? 괜찮니? 아이고 어리낸다 저 거울에 부딪혔어요 여기 앉아있어 아픈나봐 어딨어? 여기 나무에 삼각나무에 오늘 서울 안에도 차 많았지? 네 좀 많았어요 똥개랑은 오늘 나랑 커플로 따로따로 불안해 어 장난 아니다 어 피곤해 어 피곤하다 야 저 오빠 피곤하다 어 피곤해 야 야 야 야 야 너무 심각하게 안 맞았어 그쵸 빡세져 이 바퀴게 싹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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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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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그거 아니야? 삼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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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이거 보니까 알겠다 봐봐 어 맞아 맞아 아니 조금 안 봐봐 이거 고쳐야 돼 아 이거 안 들어가 다 안 들어가 근데 위에는 막 있어요 cuck 똥 밟았대요 똥 밟았대요 똥 밟았대요 tele갱 う 응 응? 이거 집에서 심겨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요 여기 심기면 안 될 거 같아 충전을 안 해왔어 충전 중 뒤에 공작새 있어? 쟤 난다 날아간다 뒤에 뭐 꽂혀 있는 거 아니야? 나뭇갓 아니야, 꼬리다 꼬리 털 빠졌나봐 쟤 원래 나는 생각? 아닌데 쟤 못 나는데? 요정돈 나나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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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굉장한 대기기간이라, 단일이 타고 수도권입니다 광복이 Limb posters 요정돈 손 고기 넣어야겠다 이것도 있어 이 아저씨 고기 되게 크게 썰어줬네 이거 하나는 이거 와우 그거 잘라야겠다 이거 잘라야 될 거 이거 반 잘라야겠다 그 고기 네 제가 잘릴게요 이불인가? 이거 이불도 보실래요 와 고기 엄청 좋은데 뭐야 이거? 똥기 오빠 이거 너무 작아요 작아요? 이제 먹자 혜림아 우린 먹자 응 비닐 젓가락에 걸러? 어? 너네 젓가락 많아? 여기에서 하나에서 꺼낼까? 네 하나에서 꺼낼 아니 그냥 뭐 또 매달 뭐 없어? 형? 형님들 짠 일을 해야 됐네 어떻게? 여자가 해야지 여보 여보가 해서 뭐해 난 딱히 있어 누나들 짠 유명한 썰 몰라?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금방 해준다? 야 왜 우리 그 가위바구니가 뭐 어때서 참피하냐? 우리 일부 픽한 건데? 아 지금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왜 다른 색깔도 있더라? 검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색깔 되게 많아 오빠 무슨 와인이죠? 볼케네스 삐노노와입니다 아 좀 드라이한 거구나? 국물이 난다 국물이라니 확 깨네 분위기 근데 여기다 계란이야? 아 맞다 맞다 수란이야? 아 아니잖아 불타치잖아 이거 근데 지에라에 다 먹어야 돼 배웠네 일단 적당히 하고 먹어 좀 먹어 진짜 싫어 이거는 먹는 방법이 있어 냄새를 일단 먹잖아 곁에서부터 손 좀 내리고 여보 그거 음료였지 아냐? 음료? 아 콜로 올라가서 향을 먹어보면서 코로 나와? 향이? 아니지? 어 그치? 코로 느끼는 거죠 응 이렇게 하면 시커멀질 것 같아 이렇게 먹으면 아 너무 불려서? 믿음에 모음할게요 왜죠? 내가 움직이는 게 약이야 그러면? 아우 미워 표정 봐 진짜 펜트에서 불난 빗소리가 숨어있다 그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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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나의 주식중 에이 빗속 쪘어 아니 수치해 아니 얼굴 보니까 진짜 진짜 아직 있네 아니 어제 순한 나랑 택배라가 다 먹었네 얘는 장이야 모자라 컵이라 와 색깔 장난한다 아직 옥순도 아니었는데 세델러 9시 그렇잖아? 응 오 대박 빵 먹으면? 아침은 라면입니다 너무 맛있겠죠? 빵을 먹고 난 후에는 라면이 땡겨요 맛있겠다 고기 고기맛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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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고기 매일 안저어야 하잖아 맛있게 더 넣을까요? 4개 계란은 많아도 돼 왜? 부자람이 아니다. 부자람이 돌인가? 얼은 거 아니야? 내 껍질이 조금이라도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안 익었어도 놔두면서 뿌려 먹어야 맛있더라구요. 쫀득쫀득하고 겉면은 맛있어? 응. 됐다. 공부해 싫어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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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로 먹기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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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먹은 게 되게 안 퍼지네 또 먹으니까 먹히네 빵은 같이 발견하니깐 햄 위에 근데 여기 햄만 하나 더 넣는다고 하잖아 이거 위에 먹고 더블로 가 너무 맛있다 치즈가 있어야 되는데 더블 닭줄 알아서 그럼 여기도 딸기잼에 좀 발라줄까? 조금만 지금 막 진짜 개충하는 건데 더러울 수 있는데 달다 더러 멕키에르 멕키에르 미치 미치산 같이 가지 그냥 역시 얼주가 잘 맛있게 잘 맛있게 제가 주문이 빵을 써요 너무 맛있다 이제 다가 한 번에 먹어도 되겠다 힐링 저번에 욕심이 버리고 잠뜨나봐 어디야 어디야 괜찮아 괜찮아요? 그냥 영상만 넣으면 심심이 하더라구 그래? 또 통보해봤어? 어 또 통보해봤어 또 통보해봤어 또 통보해봤어 여보 왜 멈췄어? 케이크 짜고 있어 어떻게 넣어야 될지 야 우리 소금 쓰고 있는 거 어디야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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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